충북 단양마늘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충북 단양마늘 판매합니다. 단양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6-10조 타지역 마늘보다 조직이 치밀하여 저장력이 강하고 맛과 향이 독특합니다. 마늘은 피로회복, 체력증강, 강장효과, 혈액순환, 당뇨개선, 항암작용, 감기예방, 불면증개선 등 효능이 있습니다. 판매가격, 특 60개 6만9천원 무료배송, 대90개 6만5천원 무료배송, 중130개 5만9천원 무료배송, 소150개 4만5천원 무료배송 충북 단양마늘 판매합니다. 구매문의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 농산물.com